미국과 한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오늘이 연방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연방이라는 미국의 그 특색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연방 공휴일이면 다 같이 쉰다던가 하는데 오늘이 June Teens Holiday라고 해서 아주 제일 영한,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연방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에서 이렇게 공휴일로 의회에서 다 통과를 시키고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주정부가 원하는 곳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이 있고 캘리포니아 주는 June Teens Holiday이고요. 이 June Teens Holiday는 노예제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그 할러데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이것을 원했지만 미국의 여러가지 사정상 인종이 한두 인종이어야지 말이죠. 해서 되지 않고 특별히 또 백인 가운데서 반대하는 사람들,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안 되다가 결국은 이게 어떤 행정부가 그 정부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목 졸려서 숨지고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날이 되면은 미국에 지금 28개 주만 June Teens Holiday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아침에 오늘의 미국을 들으신 분이라면 June Teens Holiday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une Teens Day 하니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는 정말 독립기념일처럼 중요한 날인데요. 딱 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카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미국의 연방대법관 그리고 남편은 페이트릭 잭슨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흑인입니다. 조상이 똑같이 미국에 배를 타고 톡톡톡톡톡 하고 어딘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미국에 도착한 다음부터는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노예주 또 다른 사람은 노예 이름도 똑같아요. 도착한 사람이 John John 이게 카탄지 브라운 잭슨의 조상인 John과 그의 남편의 조상인 John. 남편의 조상은 메사추세츠 그쪽에 이제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땅을 받고 집을 받았죠. 땅을 몇 에이커를 받고 그에 비해서 카탄지 브라운 잭슨이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가운데 최초의 연방대법관이 된 사람이잖아요. 카탄지 브라운 잭슨의 조상은 다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톤 그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노예가 됐습니다. 이게 미국의 시작인 겁니다. 이유는 피부색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집을 주고 땅을 주고 누구는 노예로 가서 집을 받고 땅을 받은 사람의 노예로 일하게 되는 이게 이제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블랙과 와잇의 차이인 거죠. 수백 년 전에 일이지만 그런데 그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됐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백인은 뭔 소리야 내가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조상이 그때 뭐 역사가 그랬는 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미국에선 준틴 스테이를 맞아서 플로리다주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노예제라든가 흑인과 백인의 역사적인 문제 인종 인종차별에 관해서 아예 못 가르치게 하는 그런 주가 있는가 하면 백인이 죄책감 느낀다구요. 본인들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조상이 한 일 때문에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더 완전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거를 다 파헤쳐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과 토론 논쟁을 하기는 준틴 스테이라는 노예해방을 기념하는 오늘 연방 할러데이가 아주 좋은 날이죠. 그때가 6월 19일이었거든요. 텍사스주의 호딘은 이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해방제에 서명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도 몰랐어요. 거기선 여전히 노예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가장 나중에 노예제가 해방됐구나 하는 것을 안 텍사스주 그 노예들 6월 19일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과 19일 합쳐서 준틴 스테이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리이리 해서 카탄지 브라운 잭슨 부부는요. 원래 하버드대학교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백인이지만 이 가문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계죠. 영국계여서 이제 영국의 어떤 무슨 왕의 에드워드 왕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했는데 카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의 남편이 하버드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사회정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위장 외과의사예요. 워싱턴 DC에서 지금 그 어피스를 하고 있는데 하버드대학교 다닐 때 역사학과에서 카탄지 브라운 잭슨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 백인 이 남자가 사회정의가 이렇고 흑인 역사가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카탄지 브라운 잭슨의 부모님도 플로리다 마이아미 쪽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에 살았는데 아버지는 어떤 마이아미 교육구에 아주 제일 책임 있는 변호사로 일을 했고 어머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흑백이 만나게 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색깔이 달라서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 카탄지 브라운 잭슨의 남편 집에는요. 메사추세츠 그쪽이니까 뭐 주지사도 뭐 10명도 넘게 있었고 대통령 부통령과 관련되는 이런 뭐 피해 관계 혈연 관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뉴스는 결국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가서 왕위 최고 외교관과 그리고 외교부장과 주석까지 만났는데 이게 결국은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연결되는 통로인가 이걸 이제 봐야지 되는 거죠. 그 점을. 가서 차이도 우리가 많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의 차이와 긴장 상태 때문에 뭔가 더 이게 긴장보다 위험한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는 합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군사적인 이런 어떤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군사 핫라인을 열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세이노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만 이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절대로 보면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건 분명하고 딱 하나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군사 대치 하지 말자 중국도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전쟁을 몇 군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만 합의를 했으니까 돌파구는 없었지만 긴장을 완화한다는 그런 진전은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서로의 입장들은 그대로인 겁니다. 무역은. 무역대로 대만, 홍콩, 우크라이나, 칩 문제, 북한 이슈도 얘기됐다고 하는데 북한은 오히려 제일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인권 문제 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왕이나 친강 외교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가지고 안 되고 한 사람과 3시간, 한 사람과 7시간 넘게 친강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래서 35분 정도 만나서 합쳐보니까 11시간이 넘었어요. 이틀 동안에. 이틀은 48시간, 잠자는 시간, 또 그 사이에 밥 먹고 다 피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11시간 동안 회담을 했었다는 것. 아무튼 협력을 하겠다 하는 서로의 뜻은 확인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중국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외교적인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그런데 그래서 비디오를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쨌든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줌으로써 체면을 차리게 했습니다. 미국이. 이 사람은 주석이고 이 사람은 국무장관인데. 뭐 사이가 그동안 나빴으니까 안 만날 수도 있었던 것을 지난주에 빌게이츠 만나고 안 만날 수도 있죠. 안 만나면 미국에 대해서 불쾌한 심정을 더 많이 나타내는 건데. 아무튼 만나줬어요. 만나줬는데 보니까 비디오를 보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 방에서. 아주 정말 중국을 상징하는 중국의 그 거대한 규모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곳에서만 만났잖아요. 세 사람 전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앤서니 블링큰 미국의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죠. 그게 맞죠. 의전상. 이 사람은 최고 주석이고 이 사람은 최고 대통령 아래에 있는 국무장관이니까. 외교에서는 참 그런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북한의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쿠바에서 베이징이 정말 미국을 도청하는 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뭐 어쨌든 문제 제기 자체는 했다 하는 게 미국 국무부의 발표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가 불안해했던 사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말 대치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거기에서 일단은 뒤로 양쪽이 물러서면서 좀 지켜보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번에 말리에서 잠깐 만났죠. 이제 뭐 사이드에서 잠깐 만났는데 좀 공식적으로 뭔가 회담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지켜봐지는 그런 이슈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 오늘의 미국에서 정치 문제를 전혀 전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것. 그걸 또 방송 끝나고 나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뉴스를 많이 많이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며칠 사이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37개 혐의로 기소되고 나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랬다 저랬다 이기 때문에 와블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보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 가운데서는 크리스 크리스티 빼고는 에이사 허친슨 전 알칸소 주지사 정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젠 날이 가면 갈수록 전에 행정부에서 일했었던 사람들이 트럼프의 잘못을 들고 나옵니다. 이걸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히 좋은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국무부는 좋죠. 연방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기밀문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 같은 것을 남에게 퍼뜨리거나 말로 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쓰거나 심지어 기자들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법무부가 요청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막 법정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가 그렇게 하지 말라 달라고 해주세요. 하고 그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명령에 대해서도 지킬지 지키지 않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워낙에 법적으로 소송 같은 것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는 선이 있기 때문에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 같은 정보에 대해서 퍼뜨리지 말아라 하는 연방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과히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기소된 날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원에서 그 빨래 있잖아요. 아직 그 기소 완전하게 되지 못한. 왜냐하면 변호사가 없어서 그날 옮긴 사람이죠. 박스를 백악관에서부터 시의종 해군 시의종 발레이 역할을 했다가 이제 플로리다까지 갔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같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사적인 일이야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 관계니까 할 수 있지만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리고는 법원 밖을 나가자마자 바로 쿠바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서 옆에 착착 붙어 있거든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를 써야지 되면 펜도 이렇게 주고요. 그 펜을 줬다가 또 이게 좀 안 좋다 싶으면 그 발레의 판단으로 다른 것으로 펜으로 바꿔주면 트럼프 전 대통령 전혀 거부하지 않고 바꿔주는 것으로 쓰고 하는 굉장히 밀착입니다. 그 뒤로도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쩌면 같이 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함구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요. 오늘 박스를 다시 엄청 비난을 합니다. 박스가 박스는 이건 최근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이상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것도 보도를 하거든요. 박스가 퀸이 피하게 여론조사 결과 지금 선거를 치른다면 바이든이 트럼프를 약간의 차이로 누르고 이긴다 이런 것을 보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48% 대 44% 뭐 약간은 아니네요. 오차범위에 걸쳐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이게 뭐 2016년과 똑같아 이 박스는 나에게 불리한 네거티브한 것만 보도를 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럼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여론조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메신저라는 최근에 나온 제가 요즘은 잘 활용하고 있는 뉴스 매체인데 메신저가 해리스폴 아주 뭐 평이하죠.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막상막하인 상태에서 이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앞섰습니다. 45% 대 바이든 43% 930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상막하다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거의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격전지에서 스윙스테이트 몇몇 스윙스테이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스윙스테이트도 전반적인 여론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여론조사라는 거고 스윙스테이트에서만 아주 정교한 여론조사를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점이 아닌 거죠. 조금 있으면 이제 공화당의 토론도 시작하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특정 그런 스윙스테이트에서의 정교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까는요. 그리고 제가 이 메신저와 해리 스포를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사진을 봤는데 한번 봐주세요. 2017년도의 사진이거든요. 이 존 캐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있으니까 첫 번째 비서실장 군 출신의 비서실장 기강을 막 잡고 처음에는 뭐 이방카 트럼프도 좌레드 쿠슈노도 꼼짝 못했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흐물흐물 가족 우선이 되군요. 결국은. 그러던데 이때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이었던 때잖아요. 야 그 부분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상관이 없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처음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지금이 훨씬 대통령 끝낸 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바꿔서 아주 예전에 불과 5년 전인데 엄청 젊었네요. 자 그리고 민주당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 한 20% 정도는 나오기도 해요. 여론조사. 그런데 이것도 또 유튜브와 트위러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유튜브가 이달 초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인터뷰를 한 것을 걷어냈습니다. 오늘 걷어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이런 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또 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늘 해왔던 건데 백신에 들어가는 어떤 케미컬이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보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백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백신이 자폐를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트럼프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었잖아요. 물론 민주당입니다만 이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질병통제국이나 많은 보통 세계보건기구나 일반적인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너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린 거죠. 이게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존 피러슨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내리고 그 인터뷰에 보면요. 물에도 화학약품이 들어있어서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하는데 그 물에 들어있는 그 화학약품 자체가 옥수수라든가 소이콘이라든가 수수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할 때도 쓰는 그런 것이고 적정 무슨 소독이라든가 하려면 뭐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환경청의 규정에 맞는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해서 유튜브가 이건 가짜 정보다 해서 내렸고요. 그랬더니 또 금방 트위러에서 받아서 쫙 올려주네요. 했더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일론 머스크 땡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한국 뉴스를 골랐는데요. 6월 16일에 UPI가 보도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미국의 많은 매체가 어머 굉장히 흥미 있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흥미가 있어서 쳐다봤는데 한국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바, 금괴라고 제가 썼어요. 금괴는 아니죠. 얼마나 비싸겠어요. 금바, B-A-R을 자동 판매기에서 산다. 한국에서 저는 GS 리테일이라는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가보지 않았는데 한 천 군데, 만 군데가 넘는다고 하네요. 이 스토어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스물몇 군데에서 이렇게 금, 자동 판매기에서 판다면서요. 물론 작은 0.13에서 제일 큰 게 1.3원스 정도 되니까 1원스 정도 되니까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 0.13원스가 미국 돈으로 225달러인가? 그렇다고 네 225달러네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한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차피 내가 뭐 집 못 사고 하니까 코인에 투자했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금은 손에 잡히는, 잃어버릴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한 뒤에 한국에서 이렇게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이제 금을 사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1,900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9월 달에 머신을 놨군요. 그래서 20대와 30대가 주요 구매자라고 하고 금에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뭐 올해 안에 50개의 이런 그 자동 판매기 야 한 부분 정말 아주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